반갑습니다 코코블 여러분 오늘은 붕어빵 5종류 5개씩 25개 준비했습니다 팥, 슈크림, 치즈, 피자, 고구마무스 이렇게 총 5종류고요 음료는 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도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피자랑 팥 말고는 3개가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요 뭔가 이 눌러붙은 걸 보니까 치즈같이 생겼어요 치즈 붕어빵 치즈 붕어빵 막 쭈악 늘어나는 치즈 붕어빵은 아니네요 슈크림 피자붕 치즈 붕어빵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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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더라구요 맛있다 고구마 무수 아직 따뜻해요 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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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붕어빵은 힘이 없다 치즈의 짭조름한 맛때문에 맛있네요 치즈붕어빵은 길가다가 봉지째 들고 와구와구 먹어야 맛있는데 치즈의 짭조름한 맛 몇년전만 해도 저희집 딱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붕어빵집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걸어가서 사왔어요 치즈붕어빵은 치즈붕어빵 치즈붕어빵은 피자호빵붕어빵 치즈붕어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뱅뱅뱅 혹시나 제가 너무 많이 사가지고 다른 분들이 기다리거나 못 사가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 거 만드시는 동안 손님이 없었어요 엄청 죄송할뻔했어요 아 원래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네 이게 식어서 굳어서 그런가봐요 제가 정말 좋아서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었네요 정말 맛있어서 먹었네요 소스에 다 먹었네요 소스에 다 먹었네요 소스에 다 먹었네요 소스에 다 먹었네요 근데 이거 왜 고구마지? 잘못 담아두셨나봐요 항봉지식인데 고구마 아주머니도 헷갈리셨나보다 피자 붕어빵이 왜 이렇게 맛있지?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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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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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너무 맛있어 꾸덕꾸덕 네네네네네네 고구마무스보다는 슈크림이 더 맛있어요 고구마무스보다는 슈크림이 더 맛있어요 고구마무스보다는 슈크림이 더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팥이 1등, 피자 2등, 슈크림 3등이요 치즈는 받자마자 먹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는 빨리 먹었어요 치즈는 모두 맛있게 먹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는 매운 치즈가 엄청 많아요 치즈는 매운 치즈와 매운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아삭아삭 저는 평소에도 먹을때 머리부터 먹어요 너무 맛있어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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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중간에 슈크림이랑 고구마가 한 개씩 바뀌었네요 이게 지금 슈크림 아까 슈크림 라인에 고구마 한 개 있었거든요 팥이 아니네? 팥 차례 맞죠? 제가 종류별로 많이 시켜서 한 개 넣고 반죽 뼈 뼈 그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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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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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ük 요소 좀 너무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